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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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 날이죠. 무슨 날이죠? 바로 추석! 추석 있다! 저희가 또 이렇게 5색 빛깔의 한복을 따기 위해. 6색 빛깔의 한복을 따기 위해. 6색 빛깔의 한복을 따기 위해. 제가 한국에 이렇게 추석한 한복을 떠났는데요. 추석에 정말 맛있는 태풍을 느끼고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사랑을 보내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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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Angry lotus well-씨의 연식이 있어요. municipal 가능합니다.